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이 메가더 사령관의 지휘하에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북한군의 배후를 차단하고 낙동항 전선까지 밀렸던 국군과 미군이 총방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북진통일 직전까지 가는 계기를 만든 그 유명한 상륙작전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세력도 낙동항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내년 3월 9일을 하나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적의 배후를 치는 위대한 전략가와 용감한 지휘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캠프를 해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방향의 정치, 새로운 방향의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글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느꼈던 한국 정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짐을 담은 아주 가슴이 점여오는 그런 글입니다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최재형 캠프를 해체합니다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오고 정격적으로 입당하고 출마 선언하면서 정치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와 혹독한 신고식을 거쳤습니다 규변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점점 식어져갔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후보인 저 자신에게 있고 다른 사람을 탓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다시 제가 출발했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면 내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은 채 지금까지 달려왔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에게 대해서 실망을 안겨 드린 저는 새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자였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 왜 최재형이어야 하느냐 국민들은 제가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정직한 정치, 책임지는 정치,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국민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정치 쇼가 아닌 진심으로 국민과 공감하며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정치 숨기고 속이고 자기들끼리 함정을 파고 모략하는 피곤한 저질 정치를 벗어나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모여서 고생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모습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이지만 오늘 이대로 우리 캠프가 계속 간다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면 또 한번 새로 출발하느냐는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부터 최재형 캠프를 해체합니다 홀로 서겠습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이 결단이 정권교체를 넘어 당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는 것에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실 국민 여러분께 캠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많은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분이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큰 물줄기를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저 최재형은 국민과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 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지는 현재의 캠프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캠프를 운영해 보니까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다 여기에 집약되는 것 같고 여기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원래의 뜻이 아주 곤타게 해줘 버렸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서 캠프를 해체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되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근거를 만들겠다 일단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문호는 개방되었다 누구든지 같이 손을 잡자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에게 너무 기대했던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야말로 그분의 살아온 생애나 이런 게 보면 흠잡할 데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성인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을 정치를 하라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아주 노후에 존경을 받아면서 여성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박차고 또 그 아버님이 유명한 한국군의 한국전쟁의 영웅이고 그분도 아들의 결단을 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출마선언을 하고 뛰어보았는데 현재까지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정치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대통령 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되면 제일 잘할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한국 정치판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전 투구이고 이것을 이겨낼 만한 권력 의지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죠 이런 점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실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 홍보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다 일단 현재의 기성 정치인 중심의 그런 캠프는 안되겠다 새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을 응원해야 됩니다 먼 데서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을 도울 사람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돕는 건 쓸데가 없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손발과 지갑으로만 표현된다고 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계속적인 투쟁 그리고 후보를 절대로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